헬로우, 하와이? 안녕하세요. 삼근? 완성, 완성? 친구. 여기거든요? 예식아, 잡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보영이가 어저께 만들고 아침에 성태 형이 데리고 계란 고래를 얹어주세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저희 호칭 어떻게 바꿀까요? 부장 같아요, 부장. 부장? 이부장. 이부장? 오케이. 네. 이부장님. 이부장님 딱 좋네요, 이부장님. 이부장? 네. 그럼 좀 회장님으로. 좋죠. 아, 그렇죠. 땡큐. 땡큐. 뱃어맛. 맛있게 드십시오, 회장님. 네. 잘 먹겠습니다. 진수성찬이다. 한국에서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하루밖에 안 됐는데 되게 한심 먹고 싶다. 네. 내일은 뭐 일정 같은 거 있으세요? 내일은 제가 참소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페라하우스는 가보셔야죠? 네. 일단 집에 와서 물어보고 애들한테. 왜냐하면 또 힘들 수도 있거든, 몸이. 그렇죠. 힘드시겠다. 땡큐. 군대 가기 전에 기분 어때요? 원래 사실은 제가 스무살 때 직업군인을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항공 정비를 공부해서 지원을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보면 되지. 근데 이제 스무살 때는 이제 아 그래? 그러면 너네가 필요할 때 나 불러라. 그러고 나서 캐나다에서 6개월 생활하고 이제 미국을 한 달 정도 배낭여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 여행을 하다가 제가 자본주의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호주가 이제 임금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로 왔죠. 후회는 없고? 후회는 없어요. 어차피 제가 선택한 일이라서. 와, 빡사다 빡사. 와, 건물은 이제 4층까지.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어요. 내 단짝. 청소기. 클린 머신. 와, 중정이 있네. 중정이. 네. 일단 여기서 하실 일은. 되게 이제 강아지들 키우신 분이 있으시니까. 개털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런 데 이렇게 베큐으로 잘 빨아주시고요. 강아지털. 그리고 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다 다 베큐을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아, 이게 집이에요? 네, 이게 다 집이에요. 콘센트 위에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저기 닦아주시고. 이 부장님께서 베큐 해주시면. 저희 여기서부터 대걸레를 치고 같이 나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 저도 밑에 대리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이라든지. 곧 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장님, 이건 안 빨려요? 혹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불가능이라는 업체에요, 손으로 이렇게 꽂으면 됐어요. 이 부장님, 저기부터 먼저 시작해주세요. 끝에서부터. 부장님, 경나지 않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부장님, 여기 한 번 더 깔아주세요. 회장님.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네. 어제 안 한 것 같은데. 몇 년 돼 보고 있는데 이거.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기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청소 안 했는데. 회장님, 여기도 한 번 닦아주세요. 네. 네, 2층으로 갑시다. 2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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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셨어요? 3층에 있잖아요 2층 아니고? 3층 거기가 3층이었어? 맞네, 300m 3, 2, 1, 4층 아, 여기는 좀 시원하네 여기는 갈수록 잘 안 되는데 어, 그래요? 그러면 먼디 이거 통을 바꿔야 돼요 일벌레다, 일벌레 청소벌레 청소벌레 노란 걸레로 여기 표면 여기 닦아주세요 하... 부장님, 나이스샷 이제 물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해보자 받아보자 받아보겠어 안됨 물어보기 둘은 안 배고자 저희는 우리 커피? 커피? 저희는 우리 커피? 우리 우리 커피? 저거는 아니야? 아니, 미세 네, 그냥 잠깐만요 나 못 알아듣겠어 잠옷 아, 잠깐만 아, 못 알아듣겠다 오케이, Come with me. I will show you 오케이, 오케이 아, 못 알아듣겠어 뭐? There's a table pie? Do you like the order? 네 Child bird? 설탕? 음. OK. And for you? Make a break here. I'll just scramble them. Do you wanna scramble? No, no, I'll do the overseas. Thanks. Yep, thank you. And any drink? They've already ordered drink. Already? Yes. 응용 시켰구나, 아까도 응용 시켰다는 얘기였구나. 선생님, 저는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뭐? 뭐? I'm fine. He's fine, too. Don't worry about him. Please worry about me. What's the time? It's very quiet now. And your name is? 성태. 성태. 성태, 성태. Anyway. 아... 런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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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형태는 이제 식사하셔도 되는데요. 허감되는 거죠? 샌드위치로 주셔도 되고요. 다 괜찮습니다. 은혜도 원하시는 거 가져가세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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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드시는 음식은 없으세요? 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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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아요? 네, 그럼요. 은혜 네, 반식은 안 돼요. 네, 반식의 일에 가사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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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지국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지국이 되었어요 네, 맥주에 오신 것 같아요 오 마이크에 오신 것 같아요 오 마이크에 오신 것 같아요 내 얼굴이 너무 좋아해요 이 사진을 잘 안가서요 영어 다 까먹었어. 잊다가 뭐지? 잊어버린다. 아, I forgot so many words. 단어가 뭐지? 아, I forgot so many English words. 이 시간대는 지금 안 바쁜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좀 한강하네요. 어제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다 0.5 차이 나는데, 아보가턴은 6.5. 모카랑 마찬아. 마찬아, 모카가 5. 아보가턴은 6.5. 아보가턴은 6.5. 아보가턴을 6.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5. 3.5. 아, 다행히 비가 붙였나봐요. 3.5. 3.5. 4.5. 4.5. 4.5. 4.5. 4.5. 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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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키니 플랫. 맞아요. 걔는 피콜로 원시각. 6. 5. 5. 9달러? 맞습니다. 9달러 맞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라운 팩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거요? 저쪽에 브라운 팩. 브라운 팩? 브라운 팩? 여기? Can you cut in a half? Cut? Half. I have to cut. Why this? I can wire here. Take away. Thank you so much. By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